아니, 이 세라믹 사이딩은 세라믹이 아니에요. 단연구읍자만 나오면 그냥 함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해서 팔았으면 집 사용설명서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가보니까 이게 목조주택이라고 했는데 딱 보는 순간부터 머리가 찌릿찌릿하네. 저게 원래 저렇게 안 생겨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러보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1호 홈 인스펙트로 활동하고 있는 BSI건축과학연구소의 김정일 소장입니다. 요즘에 농막이나 이런 것들 많이 지으시는데 또 최근에 무슨 농촌 체류형 심터 이게 생겨가지고 근데 어느 영상 보니까 EBS 보니까 하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무주공산이다. 누구도 이거를 뭐 감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냥 업자가 그냥 때려지고 그냥 간다. 그러면 우리 제프님을 만나기 전에 소비자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모양이 집 모양이어야 돼요. 모양이 진짜 집 모양.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보면 다 네모네모나자. 네모네모난 걸 다 쌓아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시공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 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렴한 가격에 네모난 걸 만들면 시공 디테일이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저렴하게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지붕 있는 옛날 전통적인 지붕 모양을 갖춘 집 모양을 갖춘 걸 갖다 고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안 고르고 네모난 걸 고른 다음에 이게 왜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원래 그 가격이 그런 거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영상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을 뿌려 보래요.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란 얘기고 어디 집 사러 가가지고서 공장에서 물 뿌려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뭘 어떻게 제가 집 고를 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딱 그 집 고를 때 어떻게 하느냐 집 모양을 갖춘 전통적인 주택하고 그 모양을 갖춘 그런 걸 해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일단 이거 농막이나 이런 것도 전통적인 집 모양을 갖춘 형태를 갖다가 그 고르게 되면은 지붕 방수만 잘 되면 나머지는 뭐 어디가 뭐 좀 허름해도 물 샐 일이 없잖아요. 지붕에서 다 가려주니까 그 우산 큰 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산을 갖다가 우산을 없애거나 우산을 쬐까나가 쓰고 있으면 빛 다 맞잖아요. 근데 안 예쁘잖아. 그런 얘기가 있잖아. 안 예쁜 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 네모 네모가 예쁘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트렌드인데 이게 이제 건축의 트렌드가 있어요. 건축 트렌드인데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쫓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한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시골에 집 이렇게 가보면 옛날에 다 양옥집들이었잖아요. 이렇게 전 시골이 다 양옥집이었다. 요즘 가보면은 전 양옥집들이 다 지붕을 다 더 씌워놨어요. 왜? 이걸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로 다시 간 거예요. 이제 가서 보세요. 이렇게 다 보면은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보세요. 집이 집만이 좀 이상해. 그러면 그 양옥집 위에다가 지붕을 다 씌웠어요. 근데 그 방수공사 그 녹색 그거 해도 소용없어요? 이제 건축 재료가 망가지는 그런 3대 요소가 있어요. 물, 열, 자외선이거든요. 노출시키면은 물, 열, 자외선이 다 작용을 해요. 그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서 이게 이제 금방 망가져요. 몇 년 만에 계속 더 칠해져잖아요. 그런 방수의 개념이 원래 그게 아니고 원래 그 우레탄 방수도 제대로 오래가게 하려면은 그걸 두껍게 칠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다 보호몰탈을 쳐주는 거예요. 이제 3cm에서 5cm 정도 되게 사람도 걸어다녀야 되니까 5cm 정도 되게 보호몰탈을 쫙 치면은 얘가 싹 그 콘크리트 물탈의 층에 의해서 이렇게 딱 햇볕이 가려지니까 얘가 오래간단 말이에요. 10년, 20년 가요. 상업용 건물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녀들 위에 올라가면 파란 거 없잖아요. 우리 이제 주택들 올라가보면 파란 거 있단 말이죠. 왜? 이게 싸니까. 대신에 싼 거 대신에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연장선에서 우리가 집 지을 때 그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면 안 되겠네. 무슨 이렇게 뭐 발코니라든가 테라스 이런 것들은 아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 무조건 이것만 하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갈 때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계속 건축재료와 시공 디테일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발코니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발코니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얘가 비가 오면 물이 배수가 되게 경사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사 주고 하려고 하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방수포 갖다 이렇게 씌워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배수구도 양쪽에 뭐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또 한 군데만 저쪽에다 쫙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제 얘가 바람 싹싹 불고 해서 낙엽 위에서 배수구가 탁 막혀 그럼 여기가 이제 수영장이 되는 거죠. 쫄쫄쫄 그러면 첨벙첨벙 물이 고이면 수압이 작용해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높게 방수층 제대로 안 만들면 이렇게 물이 넘어가고 아니 그런 사례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전원주택 그래서 집은 이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유지관리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유지관리 아니 청소해야 되거든요. 야 이제 비 온다. 그러면 이제 가서 배수구 막혔나 가서 봐야 되잖아요. 안 봐. 이게 가서 첨벙첨벙 하면 그때서 나가서 본다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넘치면 배형사고 발생할 때 외벽 같은 경우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시고 안 하죠. 청소 안 하죠. 스타크가 먼지 떼컹물 꾸룩꾸룩 그러는 거 그거 솔로 해가지고 미지근한 물에다가 솔로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칠해주고 뭐 하든지 세라믹 사이딩 그것도 할 말이 좀 많은데 왜냐하면 아니 세라믹 사이딩은 세라믹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세라믹이 아니라 그거는 시멘트 사이딩에다 코팅을 갖다 해서 좀 고원으로 구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시멘트 사이딩에는 피인트 칠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코팅을 하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도자기 같은 세라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걸 갖다가 그게 이제 일본이 대부분 일본 주택들이 그런 거 대부분 쓰거든요. 거기에 그쪽 자료 보면 10년 지나면 해야 될 거 일단은 그 옆에 사이딩과 사이딩 사이에 실링 이게 이제 한 10년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시 다 해야 돼요. 다시 다 벗겨내고 다시 다 프라임워 칠하고 다시 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이 세라믹 사이딩도 이제 그 제품 종류별로 이제 내구성에 좀 차이가 있어요. 좀 비싼 거는 조금 오래 가고 좀 안 비싼 거는 좀 덜 가고 그러면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뭐 이제 분가루 같은 거 좀 묻어난다 그러면 이제 아 여기 좀 떨어졌구나 그럼 다시 페인트 칠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선 시공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반영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손 안 대도 된다고 그건 잘 몰라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공하신 분들이 좀 약간 너무 좀 그런 건 허위 과장 광고 아 그럼 징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징크 이거 반영구입니다. 세상에 반영구 건축자들은 없어요. 돌이나 뭐 돌 근데 돌도 사실은 고정하려고 하면 뒤에 철물이 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반영구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다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 관리를 하는 그런 주기가 기냐 짧으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관리를 안 할까 그러다 보니까 반영구 건축자만 나오면 그냥 아유 이걸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 함정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세라믹 사이딩 시공한 지가 지금 한 얼추 한 10년쯤 돼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이제 그 사이에 뜬 데들 많을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뒤로 물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분들은 다 실링 그거 다시 다 걷어내고 다시 다 시공하고 하는 그런 다 수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 수리에 얼마나 관심이 없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검사를 나갔더니 창문 주변 실링들 있잖아요. 그게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신경을 났어. 우리 집 죄송합니다. 맨날 돌아보셔야 돼요. 단독주택에 사시면 아니 아파트는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서 외벽은 관리사무소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 아파트는 그냥 실내만 신경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주택은 외부 마당 이거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특히 집은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청소할 거 청소하고 떨어졌다 그러면 때우고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또 단독주택 사는 또 재미잖아요. 그렇군요. 10년 저희가 이제 딱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하실 게 많죠. 네. 많은데 눈에 보여요. 슬슬. 근데 그냥 다. 그럼 이제 물 쑥쑥쑥 들어가면 이제 그 때 물 들어가서 안으로 물 세면 내가 왜 이랬나. 10년 주기를 보시면 돼요. 보통 10년 재료에 따라서만 15년 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일본은 품압법 때문에 굉장히 그 하자 보증을 오래 하거든요. 그러면서 AS도 오래 해요. 걔네들 중에는 이제 60년 하자 보증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집을 져주고 60년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 미쳤나? 그런데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그 하자 보증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 회사에서 그걸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한 10년 단위로 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5년 단위로 이렇게 바꿔가지고서 계속 이제 저걸 유지관리 그 서비스를 갖다 하는 거예요. 돈 내고 그 부분은 돈 내는 거예요. 돈 내고서 서비스를 받는 거. 하지만 그렇게 해서 60년 동안 관리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는 그런 업체가 없나요? 없죠. 너무 혼자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주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팔면은 집을 져서 팔았으면은 집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 하다 못해서 텔레비전사도 이렇게 사용자 설명서 딱 나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시오? 뭐 누르시오 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져서 팔았으면은 어디는 언제 어느 주기로 한 번씩 살펴보고 뭘 하시고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안 해 주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고 그건 뭐 단독주택만 그런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이제 공조기 그런 거 막 설치해 놓잖아요. 근데 그 사용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으니까 안 써요. 그게 이제 겨울철에 이제 그 새 아파트들 이제 겨울철 되면은 결로곰팡이 많이 생겼다고 뉴스에 엄청나게 나와요. 그 아파트를 왜 요즘 이렇게 짓냐 막 그러면서 이제 뉴스 엄청 나오는데 사실은 왜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실내 습도 관리를 못해서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집들에는 다 공조장치 전열기관계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 돌리면은 그런 문제가 엄청 줄어들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용법을 안 알려주니까 야 이거 돌리면 전기가 저기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용을 안 한다는 말이죠. 사용자 문제네. 사용자보다는 건설회사가 그걸 줬어야지. 이게 지금 창의에 결로가 맺힌다. 그러면은 전열기관계 공조장치를 돌리시오.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와 오늘 이거는 진짜 특허를 내셔야겠네. 설명서를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외 제가 아이디어는 아니고 해외를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 해외 사례를 보니까 건축해서 이렇게 새집 지어줄 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할 때도 집주인이 임대인들한테 그런 거에서 이런 거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그런 거 주더라고요. 그대로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손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럼 제프님도 이렇게 AS 봐주시고 그걸 뭘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저는 리포트를 적어드리죠. 이렇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으니 이렇게 관리를 하시오. 이렇게 고치시오. 뭐 그런 걸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게 하자가 뭐가 터져야 그제서야 아이고 아이쿠 하고 야 물 샌다 이거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같은 데다 계속 적어놓는 게 그런 유지관리 그런 거거든요. 겨울철 되면 막 결로곰팡이 이런 거에 대해서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써놔요. 왜냐하면 하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검사 이렇게 나가보면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보면 딱 느껴져요. 습도가 높은 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집안의 습도가 높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기본적으로 지어놓으면 그 콘크리트가 계속 마르면서 습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한 2년, 3년 정도 계속 나와서 실내 습도가 기본적으로 좀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창에 이제 결로들 쫙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로가 생겼어요 하고서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유리창에 결로가 잘 안 뜯겼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습도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끼기는 게 유리창 부분이거든요. 습도가 높으면 그거는 습도만 낮춰주고 전열 교환기 공조기만 돌려주면 증상이 없어져요. 그게 이제 그런 거 없는 집은 제가 그럼 밤에 화장실 환풍기라도 돌려놔라. 그러나 켜놓고 자라. 그러면 걔가 공기를 계속 빼주면서 어디선가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걸 가르쳐 드려요. 좀 시끄럽긴 하지만 문 닫아 놓고 하면 괜찮아요. 원룸 같은 데들 특히 그런 거 많거든요. 습기 조절은 화장실 아쉬운 대로 아쉬운 대로 대개는 이제 그래서 보통 집을 지으면 강제적으로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두 개가 달려요. 하나는 주방 후드 그리고 하나는 화장실 환풍기 주방 후드는 워낙 세고 시끄러우니까 그걸 환기 그거는 이제 낮에 아니면 밤이나 이럴 때 겨울철에 잠깐 환기할 때는 그거 쓰는 게 좋아요. 이제 그걸 창문 열어가지고 또 잘못 알려진 그 하나가 그 뉴스에도 잘못 나오는 게 하나가 겨울철에 환기할 때 하루에 두 번 창문을 30분씩 열어가 이거는 완전히 미친 짓이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어 죽지. 그렇게 환풍하면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후드에서 조금 먼 쪽에 창 조금 여시고 후드 한 5분 틀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확 땡겨서 밖으로 내보내니까 이쪽에서 공기가 먼 쪽에서 쫙 들어오면서 실내 공기가 한번 쫙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실내 공기가 한번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문 닫고 끄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전이고 잘 때는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서 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화장실 환풍기 틀어 놓고 주무세요. 그러면은 결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제습기는 습도 조절에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제습기는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집에 다 제습기가 설치가 돼야 돼요. 예전에는 에어컨만 키면 제습이 됐었는데 요즘은 냉방 효율이 단열이 좋아지고 냉방 효율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얘가 제습이 되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냉방 에어컨 온도는 빨리 떨어뜨리는데 제습은 천천히 식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얘가 딱딱 꺼져요. 그러고서 또 이제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실내 습기 제거가 안 돼. 그래가지고 제습기가 지금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의 그 집들도 냉난방 공조장치가 설치된 모든 집들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제습기예요. 집 안에 제습기가 들어가요? 버튼만 누르면 제습이 돌아가는 그렇죠. 공조장치 걔네들은 이제 공조장치가 어디 한 기계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게 되죠. 아직 우리나라는 없죠? 그런 건 아직 없고 그냥 우리는 들고 다니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쪽하고 우리하고 시스템이 거기는 모든 걸 하나로 이렇게 올인원 시스템이고 우리는 이제 각자 따로 난방 따로 에어컨 냉방 따로 제습 따로 컨설팅을 잘 해드리고 성공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실패한 사례도 있는지 각별히 이제 또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기억이 나는 그런 부분은 집 살 때 집을 사느냐 마느냐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엉뚱한 집 사면 피해가 많거든요. 최근에 고친 그런 집은 엉뚱한 집을 산 거예요. 잘못된 얘기부터 좀 하자면 그 사람이 제가 컨설팅을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한테 오는 건 이미 본인들이 실패한 걸 해결해달라고 오는 거거든요. 이미 집을 잘못 산 상태 이미 사버렸어. 이미 사버렸어. 산 상태에서 제가 사지 마 그러는 사람들은 안 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알아서 샀어. 그래 놓고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주세요. 그래갖고서 이번에 가서 고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워낙 특이해가지고 세미나도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가보니까 이게 목조주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네모네모난 완전히 콘크리트 주택 똑같이 생겼어요. 와 딱 보는 순간부터 머리가 찌릿찌릿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거 원래 처음에 고칠 때 지붕 제가 보기엔 지붕 정도 좀 고치고 한 3주면 끝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가가지고 한 3개월 작업을 했거든요. 구조적인 변형도 일어나고 설계하고 아무튼 뭘 달리 해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도 또 달리 시공한 것도 많고 잘못 시공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진짜 문제가 많았는데 거의 집산 돈에 한 30% 이상 정도가 수리비로 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집을 그런 집 사는 걸 방지 되게 비싼 집이야. 또 문제 비싼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비싼 지역에 있다고 좋은 집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다니시는 입지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전원주택 입지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한데 하나 더 강조해야 되는 건 전원주택이니까 전원은 입지에 대한 부분인데 주택은 주택 자체에 대해서도 좀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강하면 아주 훌륭한 콘텐츠가 되겠구나. 주택 자체를 주택의 품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이런 집들 이거 사도 될까요? 이거 있잖아. 이분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연세 좀 지긋하신 분인데 이번에 자기가 집을 살려고 한다.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는 집인데 여기 자기가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진짜 괜찮더라. 그런데 뭔가 불안한 구석이 딱 그러면서 나랑 한번 와달라 그래서 갔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단지예요. 선로도가 높고 가격도 굉장히 높은 그런 단지인데 집을 보러 갔는데 위치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집이 뭔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 일반적이지 않네 하는 느낌 집을 아주 다 새로 다 리모델링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완전 새집처럼 보여요. 다 깨끗해. 다 전부 새 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가서 보니까 다 새 거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겠죠. 그런데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원래 저렇게 안 생겨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러보니까 이제 기존 집 위에다가 한 커플을 더 입혔어요. 기존에 낡고 문제가 있는 집에 포장을 다시 안팎으로 다시 싹 한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했지? 뜯어내고 새로 올려면 괜찮잖아요. 그러기에 문제가 있었겠죠. 옛날 게 그대로 있고 거기 위에 한꺼풀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미국 쪽에서도 플립하우스라 그래요. 플립하우스라 해가지고 옛날 집을 갖다가 집장사들이 옛날 집을 사서 그걸 갖다가 뭔가 안쪽부터 고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밖에 포장만 싹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새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비싼 돈에 빨리 딱 팔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은 들어가면 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내가 낡아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집이에요. 딱 그런 집이더라고요. 아 요거 요거는 이거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집 사지 말라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 집은 처음이었던 전에는 좀 약간 제가 부정적입니다. 그 정도 했었는데 이거는 워낙에 특이해가지고 안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특히나 그 집은 어디 이렇게 천정 같은데 좀 열어보고 하니까 구조가 맨 처음부터 집으로 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떤 작업실 같은 걸로 썼던 것 같아요. 작업실 같은 그런 용도로 만들었는데 그걸 집으로 개조를 한 거예요. 근데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내놓은 거죠. 근데 그런 거 집에 대해서 잘 모르면 가서 좋네요. 그리고 샀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열심히 집을 고쳐야 되는데 요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저 같으면 좀 아니까 고차 없어서 살겠어 이렇게 하겠지만 연세 있는 분들은 그거 힘들거든요. 그러면 아예 유지관리가 쉬운 집으로 제가 맨 처음에 집을 짓고 저도 집을 딱 한 번밖에 안 잡았지만 집을 짓고 나서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집 짓고 한 6개월 뒤에 가족들끼리 펜션 여행을 갔는데 펜션이 아주 그냥 개떡같아 이게 뭐 이렇게 지워놨어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 펜션이 너무 예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대요. 제가 보기엔 완전 이상한데 공부라는 것도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거기까지 눈높이가 올라가려면 부동산들이 투어를 다니잖아요. 같이 이 집 저 집 보여드리는데 다 좋다고만 하지 나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골라야 돼. 직사홍님 하듯이 입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집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 어떤 지역이 위치하고 있느냐 상당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집 자체에 그래서 이제 뭐 향도 보시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집을 갖다 보러 갈 때 그냥 요튼 TV인데 그 어떤 한 번 가지 말고 자주 여러 번 가봐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대를 또 달리 하고서 또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해가 비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뭐 교통상황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 또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이 옛날에 집 질대 배산임수 얘기했잖아요. 그죠? 약간 언덕진대에 있으면서 그 햇빛을 잘 받고 뭐 그런 게 왜냐하면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물과 관련된 습기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위치들이 있어요. 잘 마르는 집 그러니까 집이 조금 젖어도 잘 마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조금 잘 못 젖어도 얘가 햇빛 잘 받고 잘 마를 수 있는 축축한 곳에 있지 않는 그런 집이라 그러면 괜찮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 집 자체가 있는 그런 위치를 갖다 보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집이 전형적인 우리나라 전통주택들 기와 한옥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모양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옛날 한옥들 보면 기단이 이렇게 높고 그다음에 지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모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비슷한 부분이 맞나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이 맞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 자꾸 비교해 보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부분들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나가시고 그런 식의 그것이 필요하죠. 아니 그 전통 한옥에 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하시네요. 아니 형태가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지혜의 정수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물관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물관리를 자꾸 강조를 하냐면 하자 문제의 90%가 물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집중할 필요가 없어. 일단 이것만 하면 90점은 맞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형태 자체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없었던 형태를 만든 게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것과 비슷한가 안 비슷한가부터 비교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한옥이 최고다? 그건 아니고 형태 형태 한옥은 또 한옥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잖아. 일단 단열이 안 되고 비싸요. 너무 비싸 이렇게 짓는데 기와 그런 것도 너무 비싸서 우리 영원한 숙제 이거 꼭 물어봐달라고 그래서 누가 목조냐 콘크리트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잡혀있냐면 이분법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이건 나쁘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집은 집은 어떻게 시공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의 형태랑은 전혀 관계가 없이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콘크리트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한국의 습한 기후에 맞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여덟 개 기후대로 나뉘어요. 거기 한 추운데도 있고 저게 덥고 습한 지역도 있거든요. 플로리다 이런 데는 우리나라보다 더 빈도 많이 오고 그런 데거든요. 그런 데서도 목조주택을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5천 년 동안 지어온 게 다 목조주택이었지 무슨 철근 콘크리트 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하니까 이건 안 맞아 자꾸 이런 식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형태를 가리지 않고 시공이 잘 된 집은 좋은 집이고 시공이 영털이면 문제가 있는 집이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구조를 좀 바꾸셔야 돼요. 둘 다 상관은 없다. 그런 얘기하면 하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콘크리트 하시는 분들이 아 그런 얘기하면 제가 그럼 여름철에 누수 가장 많이 생기는 집이 어떤 형태인지 아세요? 목조주택은 목조주택은 누수 잘 안 생겨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누수가 많이 생기지. 왜냐하면 목조 같은 경우에는 방수층 개념이 확실해가지고 그걸 방수선을 다 맞추거든요. 창문 시공할 때 주변을 테이핑을 잔뜩 하잖아요. 두수방수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창문누수 그런 게 잘 안 생겨요. 근데 콘크리트가 물론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콘크리트가 안 맞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지 시공 방식 얼마나 시공을 잘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집에 형식과 문제는 없어요. 그게 또 피해가시는 디자인인데 아니 그건 말고 디자인은 얘기는 하세요. 디자인은 아무튼 네모네모난 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둘 다 잘 모르겠다. 어떤 기준을 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목조 철근 콘크리트 중에 어떤 게 잘 맞을 것 같다. 그건 진짜 본인의 취향이죠.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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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취향이에요. 나는 이런 집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는 게 그 안에서 이제 쾌적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마음의 평안. 그런데 나는 목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는 사람이 목조에 살려고 하면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네. 더 큰 어떤 기준이 있으면 밑에 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처음에 전원 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좋아 그러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원 생활 들어왔다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 줄 알았어. 라고 들어왔는데 생활해 보니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원 생활을 하시려고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제대로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생각과 철학이 없으면 남들의 말에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비싸요 싸요 제가 손해를 봤어요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민감해 가지고 맨날 손해봤다는 손해보면 뭐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듣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지만 이분들은 다들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게 전원 생활도 좋고 집 지을 때도 좋고 관리할 때도 좋고 정말 말씀 너무 고맙고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제프님 업을 조금 홍보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 제 블로그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집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자가 많이 생기는 거는 집 자체가 옛날과 다른 방식으로 지어지고 성능이 높아지다 보니 더 잘 지어지다 보니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옛날 생각만 가지고 나는 집 이렇게 가서 볼 수가 있어. 내가 보는 게 전부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주택 검사 같은 걸 받는 게 좋고 주택 검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나은 부분은 뭐냐면 두 눈은 똑같이 달려 있더라도 일단 지식이라는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이 하나의 또 또 다른 눈이 있고 그다음에는 장비라는 기계적인 도움을 받으면 또 제3의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분의 2상은 더 나은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저걸 믿지 마시고 지금은 전문가 시대잖아요. 전문가들한테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돈 안 들고 일단 제프님 글 밑에다가 댓글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자상담 카페를 만든 거예요. 하도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전화하시는데 제가 이제 노안이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사진도 얘기만 해갖고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기 화면은 저 모니터 이딴 만한 데에다 놓고서 봐야지 잘 보이거든요. 그 하자상담 카페 게시판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사진이랑 쫙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서 답변을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걸 어떻게 책을 한번 써볼까 하다가 책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거기 카페에다가 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시판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월간 빌더에다 쓰는 계속 칼럼들이 있어요. 그걸 3년치 4년치 쭉 모아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아마 그 건축 관련 책 여러 번 보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진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고 우리 제프님 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제프님이 또 답변 달아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거독립 만세!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방에 다 끝났네요. 네, 아, 네.